한글자막 by 한효정 별들 중에서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은 과연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우리 우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빅뱅으로부터 출발해서 현재 우리 우주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우주에서 가장 처음에 생겨난 별들은 약 우주 초기 약 2억년에서 3억년경에 탄생을 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총 나이가 138억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초기 우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우주는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어두운 우주였습니다 그리고 별이 탄생하면서 우주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생겨난 별들은 일반적인 별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평균적인 별의 질량보다 약 100배에서 200배 정도 무거운 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여기에 있고 이 첫 번째 별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들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첫 번째 별들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첫 번째 별들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대신에 만약에 이 별들이 남긴 흔적을 찾게 된다면 이 첫 번째 별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은 그 간단한 도표입니다 첫 번째 별들이 생겨나고 일부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첫 번째 별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중금속들의 비율이 일반적인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탄소와 산소 같은 것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징적인 중금속 비율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중원소들이 성과물질을 오염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염된 성과물질 안에서 새로운 2세대 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세대 별, 즉 첫 번째 별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2세대 별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1세대 별을 간접적으로나마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별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 별들은 가볍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살아남게 되고 일부 별들은 우리 우주나이만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생겨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우주 근처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우주 근방에서 이 2세대 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건데요 그 중심에는 거대 마잘란 만환경이라고 불리우는 GMT 만환경이 있습니다 이 만환경은 2020년대 세계 최대급 지상 만환경인데요 국제 공동 개발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도 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총 예산의 10%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1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마잘란 만환경으로 할 수 있는 사이언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써 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초기 우주로부터 오는 빛을 관측해낼 수도 있고 제가 이 3분 과학을 통해서 말씀드린 첫 세대 별들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GMT 즉 거대 마잘란 만환경이라는 게 천문학자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교수님 3분 과학 내용에 대해서 천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첫 세대 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세대 별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신화에 보면 거인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내필임이라는 거인이 나오고 아니면 또 어떤 신화가 있을까요? 거인들이 이제 벙망이를 들고 이런 신화들이 나오는데 초기 우주에서는 별이 탄생하는 환경이 지금하고는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거인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게 이론적인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태양 진량의 100배 혹은 200배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별들이 초기 우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배, 200배 되는 별들이 폭발을 하면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폭발을 해요 거대한 핵폭발을 하듯이 폭발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중원소의 패턴이 굉장히 특이해요 대표적인 게 규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요 탄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철은 엄청나게 또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산소, 마그네슘 이런 원소들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인이라든가 다른 원소들은 또 굉장히 홀수 원소들은 굉장히 적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거인별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박사가 좀 학생하고 그런 찾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원소 패턴들을 담고 있는 물질들이 새로운 별을 만들게 되면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별들은 그런 거인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별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못 찾았고 또 다른 천문학자들도 아직은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천문학의 성배와 같이 최초의 별들의 성질이 어땠을까라는 게 천문학의 성배와 같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전명원 교수님 아까 강연 자료 중에 오염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오염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오염이라는 것은 사실 천문학자들이 그냥 영어를 지격을 천문학자들이 쓰는 거를 지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오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중원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원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아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우주가 오염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바쁘신을 할 수 있을 것까지 했는요